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고려대학교 미디어학과 장채윤, 임철민, 김성철 선생님이 2022년에 발표한 OTT 사업자의 콘텐츠 제작 역량에 대한 사례 분석, 티빙, 웨이브, 카카오티비와 넷플릭스 비교를 중심으로입니다. 미디어 산업에서 콘텐츠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주요한 자원으로 분류됩니다. 국내 OTT 사업자들은 자사가 보유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핵심 자원으로 인식하고 자체적인 제작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OTT 사업자의 제작 역량을 분석하고 사업자 간 경쟁력의 차이를 비교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사례 분석의 틀로써 국내 OTT 사업자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 제작 역량 평가의 기준을 활용하여 각 사업자의 제작 역량에 대한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으로는 국내 주요 OTT 사업자인 웨이브, 티빙, 카카오티비를 선정하였으며 해외 사업자인 넷플릭스를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OTT 사업자들이 소위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지만 자원 경쟁력 측면에서 제작 주체 및 독점 제공 여부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의 독창성은 상이하게 나타났습니다. 또 원작 활용 및 시즌제 여부에 따라 프로세스 경쟁력을 비교 분석한 결과 보유한 콘텐츠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역량에서도 사업자 간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내 OTT 사업자들의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장채윤, 임철민, 김성철 2022 OTT 사업자의 콘텐츠의 제작 역량에 대한 사례 분석, 티빙, 웨이브, 카카오티비와 넷플릭스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36권 1호 페이지 79에서 113을 봐주세요.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덕성여자대학교 지식문화연구소 한국사회과학지원사업단이 제작하고 관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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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